새마을운동 보령시지회는 지난 25일 보령종합경기장에서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할 사랑의 김치 나누기 행사를 가졌습니다. 이번에는 새마을 지도자 50명이 참여해 물김치 1500kg을 담갔으며 당근 김치는 관내 홀몸 어르신, 장애인, 소년, 소녀 가장 등 취약계층 300가구에 전달됩니다. 한편 시지회는 매년 봄, 겨울 2회에 걸쳐 김치 나눔을 실천하는 등 저소득층 나눔 활동에 앞장서고 있습니다.